디즈니의 환상적인 뮤지컬 알라딘이 시카고에 왔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린 애니메이션이 살아 움직이는 환상적인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에 빛나는 음악, 토니상을 휩쓴 브로드웨이 연출가들의 스펙터클한 무대, 화려한 안무와 배우들의 완벽한 하모니, 온 가족이 함께하는 뮤지컬 알라딘, 시카고의 캐딜락 팔라스 극장에서 오는 9월까지 공연합니다. 어제 나일스의 한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 7명의 청소년이 자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일까요? 이렇게 힘든 영어로 된 15페이지 장편을 작성하시려면 영어를 잘하는 분들, 대부분 잘하는 분들만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305명이라는 숫자는 저희에게 아주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방투표권법에 의거한 2016년 언어지원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결정 기준인 아메리칸 커뮤니티 조사 결과 일리노이 쿠 카운티 한인 4만 2,290명 가운데 9,305명만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지원 기준인 1만 명에 미달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한국어 투표용지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지역 투표소에서 통역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한국어 지원의 수요를 깊이 절감했습니다. 이에 시카고 지역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전화조사와 종교기관 방문을 통해 쿠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 현황과 한국어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어 투표용지 도입을 위해 연방 정치인들과 쿠 카운티 커미셔너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면담 요청과 영상 홍보, 지지 요청 편지 발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담 요청, 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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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로저 크리스토 모티가 우리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국가의 종교인들에게서 폭력을 받을 수 있게 다른 국가의 수요량을 받을 수 있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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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등, 중국 등등 자신의 영어의 영어의 영어로는 자신의 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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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의 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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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는 없습니다. 천명 한인이 한자리에서 조기투표에 참여한 것을 목도한 쿠카운티의 선거 책임자 데이빗 올 서기관은 이러한 유권자 활동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7명의 청소년은 모두 K.A. 보이스 청소년 클럽 회원. 조기투표 행사 자원봉사를 계기로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모임과 수련회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활동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소통하고 연방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규모의 미주 한인 풀뿌리운동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어 투표용지 이슈를 알리고 지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A. 보이스 청소년 클럽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우리의 차세대 리더를 키워낼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의 향후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실 2세, 자라나는 청소년기 때부터 우리 한인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눈으로 보고 직접 이끌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2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밝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A. 보이스 청소년 클럽은 쿠카운티 커미셔너 9명의 동의를 얻어 한국어 투표용지를 카운티 조례로 통과시키고 2018년부터 시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ubak crimes입니다. 주세요. 천발부